대전 테크노파크가 지난 2008년부터 업무 장려 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30%에 달하는 수당을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해오다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제대로 된 지급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대전만 유일하게 지급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감사 결과에도 대전 테크노파크 측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대전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작성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입니다. 대전 테크노파크가 지급 기준과 범위 등 운영 방침 없이 업무 장려 수당 명목으로 매달 기본급의 30%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 사안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기본급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난 2016년 6억 2천여만 원이던 업무 장려 수당은 올해 10억 4천만 원,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6년 동안에만 47억여 원에 달합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특히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업무 장려 수당의 적법적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기본급의 30%가량을 업무 장려 수당으로 매달 지급받는 곳은 대전 테크노파크가 유일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업무 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즉 업무 능률이나 연구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하지만, 대전 테크노파크 측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장려 수당을 포함해 대전 테크노파크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반면 대전 테크노파크 측은 창립 당시인 2008년부터 고정급여 형태로 업무 장려 수당이 지급됐고, 최근 법원에서도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온 만큼 법적 판단을 거쳐 관련 업무 장려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